짠!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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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티카드! 아, 그거 너무 식사하지 않아? 아, 그것은 뭐야! 따뜻해 보자. 자, 오늘 해볼 것은... 아니야, 말 자체. 대사부터 틀렸어, 다른 걸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디를 가드해주는 남자. 개미끼해, 진짜. 여자 캐릭터로 바꿔오세요. 나 왜 감자냐고. 여자로 바꿔도 감자야. 작은 감자. 왜 큰 감자야? 난 내 감자는 크지. 오, 머리 감자. 머리만 해, 실제로. 머리만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럼 나는 벨트 벗어야 돼? 그렇지. 근데 그 선글러스 꼭 껴야 돼? 그럼 오면 보디가드잖아. 옷은 왜 안 입어? 어? 거기에? 어디 내를래? 나 북캠. 네가 안 죽기 가능한 곳을 골라라. 그렇다면 파라다이스지. 나 은근 존버 실력 좋다고. 아, 내가 찍을 거야. 어이, 1번 나대지마. 보통 보디가드 뒤를 따라다니지 않나, 근데? 자, 내려! 어이, 보디가드. 내 뒤를 따라와야지. 네가 앞장서서 가면 어떡해. 자르시든가. 아.. 어.. 하나도 없네요? 굿. 여기서 이제.. 어.. 회복템이라든가 이런 거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주워드시면 됩니다. 나는 코끼리. 으악! 피가 불쏘는데? 피는 먹어도 되지? 아니. 자, 이거 먹어. 뭘 먹어? 이거. 어, 올려쳤다. 손잡아. 스읍.. 아, 이게 보디가드의 역할의 심취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안서지? 왜 해? 1%로 지켜주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근데 보통은 보스가 앞장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내가 네 뒤를 질질 쫓아가야 돼. 야 이러다가 나 혼자 한다고. 어 야야 보스 이거 입어 입어 이거. 삼렙 조끼. 이건 입어도 돼? 이거 입어. 나 맨몸으로 가고 싶은데? 왜? 아아 입어주지. 보다 빨리 먹네. 머리 필요할까? 맞아서 아플 거 같으면 먹는 거고 아닌 거 같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고. 볼수는 이런 거 안 끼지. 사실 이 정도면 이제 풀파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가자 가자. 따라와. 여기 여기 보정기 하나만 더 챙겨 갈게. 말 진짜 드럽게 안 듣네? 원래 준비가 잘 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보디가드 맞냐고 이거. 배탄도 먹어놓을걸. 배탄도 먹어봅시다. 아니 자꾸 씨. 빨리빨리 안 와? 아니 나 지금 혼자 가고 있잖아. 나 총도 없어 지금. 아 혼자 다니지 말라니깐요? 야 너무 건방진 거 아냐 이. 아 정말 빨빨빨 돌아다니시네. 이 직원 잘라. 갑시다. 자의장 들어갑시다. 어우 멀기도 하네. 야 너 발끝 세워서 걸어. 발소리 뜨면 씨 집중을 못하겠네. 지금 보스한테 야. 보스야. 아니 세워서 걸어. 아 알았어. 요렇게? 그치 그치 곧. 아 이제 앞쪽에서 총수를 계속 나눈 거 들리죠? 아니 날 쫓아가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 아니었어? 한번 가. 따라오세요. 아 이거. 이럴 거면 내가 보디가 돼있지. 저 그 헬멧이랑 다 벗고 내 뒤에 딱 서있어봐. 다 벗으라고? 아 뒤네. 아 뒤네. 달려. 보스 달려. 야 나 헬멧 저거 됐는데. 괜찮아 보스 달려. 아 이거 머리 터지면 어떡해. 이거 와리가리 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나? 야 니 죽어간다 야. 아우 쉣. 아우 쟤들. 아 헬멧만 버렸네. 헬멧을 갑자기 왜 벗으러 간 거야. 사진 찍으려고. 우리 업체에다가 보내야 되거든. 경호 잘하고 있다고. 아 똥꼬 좀 디밀지마. 아 왜 이렇게 똥꼬로 디밀어. 누가 잘못됐어 진짜. 야 뭐요. 야 그쪽에 사람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확인했습니다. 웃기만 해봐. 이거 바로 잘린다.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아 오케이. 나 대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그게? 좀 층층거리는 매력이 있는 보디가드랄까?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알아? 저거는 컴퓨터 같은데? 방면 어 저기 있다. 컴퓨터다 야 저거. 어 저 바로 앞에 있네. 어. 저거는 나중에 죽일 수 있을 때. 가자 가자 지금 움직여야 돼. 이거는 빨리. 뭐야. 가기장 왜 이렇게 멀어요 이거. 아 나 이제 어이가 없네. 어쩐지 이거 또 루이. 어 야 보급 떨어져 있는데 여기. 어 어 이건 안 먹혔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나의 길린가. 어 보스 그러면은 풀띠기 입으세요. 기어다니세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단어 없어? 없다 야. 헬멘. 어? 팔소리. 잡았어요.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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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대표 일로 오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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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동차요. 사우스 타워가? 예. 사우스 타워. 야 앞에 타셔야지. 컨트롤 2 누르세요. 어 참 나 짐짝이세요? 짐통대 어깨 좀 살살 달려봐. 야야야야야. 아 갈 수 있네요. 야야야야야. 아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여기부터 알아서 걸어갑시다. 알아서? 일로와 빨리 들어와. 들어가. 왜? 이 안에 있읍시다 일단. 아니야 들어가자. 빨리 내 말 들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여기 너무 불리해 우리 지영이. 여기서 턱 빼꼼하고 쏘면은. 안 쏘네. 여기는 뭐 들어갈 공간이. 일단 쉿 쉿. 오른쪽 안 가야 돼. 어 그냥 말 쏠 들렸어. 말이요? 야 들어간 말 쏠야 된다니까? 사람 말 쏠야 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 꺼놨어 전찬발. 들려 여기 들려 여기 들려.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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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내 근처에 있나보네. 왔다 왔다 조용히 하래. 먼저 가봐. 소리 난다. 거기 있어. 뒤로 와. 내 뒤로 와. 구석 먹고 해. 가. 있어 있어 조용히. 있어 있어 조용히 하래. 아 말 쏠게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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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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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와 미친. 와 미친이라는데? 야 이 소리가 안 나는데? 와 야 쩍 있다 쩍 있다. 야 쩍 있다. 봤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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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 뒤로 와 내 뒤로. 바로 왼쪽에 있어 왼쪽에. 그래 알아 알아. 빨리 가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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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형 컴퓨터. 였고요. 형 컴퓨터. 그래? 야 자기장 오잖아. 빨리 가야 돼 우리. 자기장 들어가기 어렵진 않아요. 다른 쪽에 있는 거야. 저기요 좀 나대지 마세요. 저 뒤로 오실래요? 내가 먼저 위나는 게 낫지 않아? 왜? 보스야 보스야. 네 보스라고. 오케이 오케이 지켜 지켜. 아 진짜 곤란한 보스네. 헉. 헉. 이리 와. 이리 와. 뭐 유인하세요? 엄마 무릎에 앉아. 일단 옆에 보고 있어 여기. 이거 진짜 지켜야 된다. 원동이 군댕이. 이건 엄마야. 군댕이. 엄마 군댕이야. 나 들어왔어. 원 안에 들어왔어. 어 저쪽에 있나 보다. 나 여기 있을게. 저기 앞에 보인다. 저기 210. 나 김딸 눈 가리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있어 두 명. 집권 못 잡아? 그리고 지금 살리고 있어 빨리. 지금 살리고 있어 들어가.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왼쪽 왼쪽. 오른쪽 이겼어. 집 앞에 있어. 문 쪽에 있는데. 거기? 아냐아냐. 왼쪽 집. 나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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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잡았다니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번엔 Laua이데. 어쩌면 됐노? 나 어떡하지? 내가 나설 자리다. 나가보스. 나가보스. 나 총이 없어 아예 없어. 너 좀 있잖아. 계와서 총 Lobby은 이제 그것을 찾아서 아 총이 없어. 총이 없어. 아 총이 없어. 헐어. 야아 야. 쏘아. 아야 못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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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 인자 판단력 왜? 야 왼쪽에 있는 애 다 잡았다니까 그래? 그래 오른쪽에 숨어있었다니까 마신이 있었으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됐잖아 아니 왼쪽에 보았다는데 그거를 안 걸 수도 없고 그럼 왼쪽이 긴건가? 근데 오른쪽에서 총소리가 났는데? 쏘리 한번 해줘 엉덩이 엉덩이가 마음에 드셨다 오늘은 확실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 딱 마음에 안드는데? 요 밖에 없어요 그럼 나 약간 사모님 같은 옷으로 바꿔야 돼? 안돼 어디 찍어봐 찍으면 따라올까? 오늘은 루인스 루인스 탑 위로 올라오세요 상황을 먼저 보죠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 예 두 팀 오는 듯? 근데 맨 위로 올라가도 돼? 맨 위로 올라와야 돼 여긴 쉽죠? 당연하지 근데 나 넘어왔어 넘어왔어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휘어서 바닥에 죽나? 뭐 하시는 거지? 어떡하지? 일단 나 내려갈게요 아니 거기 내려오면 살 수 있어? 있어 있어 야 여기 짬바 가면 웃긴데 뭐 하는 거야? 배 아파가지고 복통 때문에 잠깐 쓰러져 있는 거 자 빨리 일해라 오 야 사람 지켜준다며 김계종이 오 사람 쫓아온다 빨리 먹었어 지켜 한 대도 안 맞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 조용히 해 발소리 듣고 있어 보드 아닐까? 보드 아니야 정확하게 사람이었어 우리 발소리 듣고 쫓아왔거든 넌 헬멧을 먹으면 그냥 그렇게 무지개 빛을 펴는가? 사람은 아 죽어있네 스킨이거든 어딨어 날아오세요 발소리는 다 캐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캐치 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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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박껍질은 거만 이 정도면 어! 저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디야? 그 앞에! 그 앞에! 여기 앞에 있어! 거기! 거기 나가면 바로 있어! 어! 소리 들린다! 오! 오! 아주 좋은데? 그럼 굿! 어! 군용 조끼! 나이스! 너 군용 끄기야? 아니! 아니! 오! 땡큐! 몇 대 맞더라도 좀 버티라고! 배에 힘 빡 주고 맞으면 좀 덜 아프거든? 어! 저기 뭐야! 고급이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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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 먹어 올게! 거기 기다려! 아! 기다려? 어! 기다려! 나 그럼 여기 풀스페이스래! 그래! 야 너한테 따뜻한 길리를 입혀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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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일을 하는 건가? 좋아! 드디어 일을 하는 거야! 오이! 오이! 근데 있어 길리? 길리가 없네요! 아니 길리를 먹으라니까 뭘 먹어 온 거야 지금? 오케이! 어떡할까? 집에 들어갈까? 집이 낫지 않을까? 출석보단! 오! 자기장! 오! 자기장! 응! 누구 오던지! 아주 집 잘 골랐다! 좋겠다! 큰일 났는데요?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 간다 문 연다! 문보단 이쪽으로! 달리세요! 달리고 있어! 겹들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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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명이다 여기 길리! 보이지? 위에? 오! 뭐야 깜짝이야! 수륙양력이랑 세대이랑 싸울 거거든? 움직이자 움직이자! 싸운다 싸운다! 누가 이길 거야! 빨리! 누구든 이겨 빨리! 좋아 좋아! 다섯 명까지 줄었어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 어디 있는지 다 파악했어? 아니? 하나 잡았어 일단! 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뭐야! 내가 또 어그를 끌어버려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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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디야! 살려줄게 살려줄게! 어! 어! 아! 아! 3등이었네! 1대1이었는데! 아! 이 뒤를 못 봤다! 아! 이거 얘네들이 싸웠으면 무조건 이겼는데! 잘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 야 이겼다! 우리 죽이네? 어? 바본가? 구상을 먹어야지 왜 자꾸 던져! 와! 바보다! 그 바보에게 죽은 바보가! 아! 씨!